우리 학교에서 학예회가 열렸다. 나는 당연히 응시미 냠냠이와 함께 학예회에 다 갔다. 학예회 최고 스타! 얘들아, 우리 학예회 때 뭐 하지? 학예회 나가자고? 난 좀 부끄러운데. 부끄럽긴. 그게 나 학교 다니는 재미고 추억인데. 애들한테 인기 짱있게 뭐가 있을까? 글쎄... 걸그룹 댄스 어때? 걸그룹 댄스? 그래. 다들 우리 셋 보고 걸그룹 같다고 하잖아. 누가? 언제? 난 그런 말 처음 듣는데. 어떤 애들이 그랬어. 암튼 우리가 걸그룹 댄스하면 반응이 엄청 날꺼야. 생각만 해도 떨린다. 우리 이름도 정할까? 반지와 친구다! 어때? 넵? 좋다고? 아니, 넵 어떠냐구? 냠냠이의 N, 응시미의 E, 반지의 B, 합해서 N, E, B, 넵! 오, 응시미 천재! 그래, 귀에도 쏙 들어오고. 넵, 맘에 드나요? 넵! 우리는 넵이에요! 어! 으인드шийered 넵 компании 유투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